2023년 안암동 주민자치계획은 어디서 결정하나요? 행복하고 살기 좋은 안암동 주민과 함께 만드는 안암동 주민총회에서 결정하잖아요. 2022년 제2회 안암동 주민총회가 8월 11일 목요일 오후 7시에 안암동 주민센터 6층 대강당에서 진행되고 총회 전 과정은 안암동 주민자치회 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. 2023년 주민자치계획이제를 결정할 이번 안암동 주민총회는 7월 25일부터 8월 3일까지 네이버 온라인 투표를 통해 클릭만으로 간단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 더불어 찾아가는 사전투표소도 운영하는데요. 7월 26일 10시부터는 안암동역에서 7월 27일과 28일에는 오후 2시부터 안암동 주민센터 1층에서 투표를 통해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 행복하고 살기 좋은 안암동을 위한 이번 안암동 주민총회에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